와우! 좋아, 좋아, 좋아. 신곡이니까 제가 많이 봐주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봐드려야죠. 여기, 여기. 오, 그래.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왜. 은정혁은 춤이 왜 혼자 달라요? 제 파트예요, 제 파트. 아니, 혼자 이러고 있길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제가 있네, 애들이. 몰랐어, 몰랐어. 너희들, 너희들 육아파에서 끝낼 거야, 이제. 음악! 왔어, 왔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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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세아라. 잘한다, 세아라. 잘한다, 세아라. 지현이 넘어져요. 멤버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깝다. 다 왔는데. 아쉽게도. 아쉽다. 우리는 진짜 출연하려고 이번 노래만 성공하면 그냥 성공하려고 했는데. 다 왔는데. 뭘 걸고 갈까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걸고 갑시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야, 그때도 혼자 나와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 시원한 아메리카노 브레이크 하자는 거야? 아니,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메리카노가 되잖아요. 팝빙수라고 얘가 있어야지. 팝빙수요. 오케이, 그러면 빙수. 두 당 하나씩.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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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음악 주세요. 시작. 이거 막 돼? 맞아요. 아니, 그런데. 원래 막 이렇게 3명 뭉쳐있고 내가 보니까 이리 갔다가 다시 한번 줘봐 이게 아니라고? 우왕장하나 맞구나 맞네 죄송해요 지연아! 지연아! 잠시만요 지연이야 지연이야 지연이 내가 봤어 이렇게 했다가 내가 지연아, 지연아... 저도 그걸 봤거든요 진짜 한 번만 다시 해 그래, 이거 봐드릴게요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이번에 틀린 사람은 정신 차리게 뿅망치 한 대 때릴까요? 네 네, 이거예요 멤버들끼리 음악 주세요 잠깐만 성윤영이 우리는 몰랐는데 성윤영이 표정도 안 좋아요 양심적으로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